웃음 다이어트 육동강사 김비자 안녕하십니까? 웃음 다이어트 육동강사 김비자 인사드립니다. 저는 홍가원에 와서 정말 항상 제가 얘기하지방 첫 입구만 하던 제가 인성 교육이 변화돼서 참 건강보험이로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.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발표한 것이 꿈은 이루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쉬고 있는 팀장님 홍가원에 다시 오시게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육개장도 먹고 2017년도에는 꼭 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미장은 할 수 있어. 그러면 제가 화장대 앞에 서서 항상 화장을 하려면 미장은 바뻐 예뻐 기뻐 이 3%를 항상 외칩니다.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것도 꼭 해요.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. 이거를 꼭 미칩니다. 제가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아직도 아직도 우리 홍가원의 제품에서 정말 렌즈나 홍상 제조기를 못 갖고 계신 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띄껏을 약속드리고요. 2017년도에도 다시 한번 홍가원에서 제일 가는 긴미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르러지요. 이 나이에 못할게 해 뭐가 있나요 터도 말고 털도 말고 17년만 같아라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